렉서스 코리아 5인에서 6인승 패밀리, 비즈니스 SUV 진영에서 주목받고 있다. 올해 2월 출시한 뉴 RX의 발생작으로 가격은 9527만원이다. 차체 바디 전장이 5000mm로 전작인 이열 시트를 지닌 베이스인 RX 4890mm에 비해 110mm 더 길고 차체 전고 높이도 1720mm로 15mm 더 높아졌다. 이상적 6인승 차별화 품새 먼저 세련되고 날렵해진 익스테리어와 강성 품질을 높인 인테리어는 이성적인 6인승 차별화 품새를 지니고 있다. 전면부 가로형 스피들 브릿은 엘자형 블룸메쉬 형태로 변경되었고 여기에 트리플 LED 헤드램프, 세련된 범퍼 하단 디자인 등으로 한층 날렵한 모습으로 바뀌었다. 후면은 범퍼의 하단부를 더 낮추고 수평축을 강조했고 한층 와이드에 잦아 단단한 RX 리무진 스타일을 완성했다. 또 실내에서는 숙련된 장인의 공장을 거친 듯한 나무와 가죽, 금속 소재를 입혀 프리미엄 SUV만의 감성 품질을 잘 재현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특히 룸바디인 만큼 내부 구조 설계에 공을 들여 2에서 3열 시트 배치 등은 렉서스가 만든 6인승 SUV답게 기능적 우위를 고려한 설계 형태로 드로잉됐다. 또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운전석에선 정보 전달력이 준수한 인터테인먼트 부분과 클러스터 부가 독보적이다. 직관적인 기능 요소들의 12.3인치 디스플레이에는 새롭게 터치 기능이 추가됐는데 전작 탭이 약 14cm 가량 운전자에게 더 가까워졌다. 리모트 터치 인터페이스여서 주행 중 조작 편의성은 한층 수월해졌다. 꼼꼼한 실내 마감과 고객 환대를 전하는 간접 조명 등도 감성 주행 상품성을 중시해온 렉서스만의 퍼스널리티 성향을 잘 살려냈다. 예컨대 곳곳에 더해진 우드 트림은 알루미늄의 깔끔한 표면과 나무 소재로 구성했으며 레이저로 목재 표면을 조각하고 섬세한 금속선을 드러내는 공장으로 이질적인 두 재료를 조화시켜 감성 품질 수준을 엿볼 수 있다. 여기에 생생한 고품질 음악을 제공하는 15개의 스피커를 더한 마크 레빈슨 오디오는 3차원 사운드를 제공해 웅장한 음원들을 만끽하기에 좋은 조건을 구현해준다. 아울러 2열을 비행기 1등석의 안락함을 느낄 수 있는 캡틴 체어를 올려 시트칸 탑승 편의가 우수하며 폴딩이 가능해 3열로의 이동이 수월하다. rx 450h 보다 4.5cm 뉴런한 슬라이딩 범위와 약 17cm의 캡틴 체어 간 거리 역시 후덕한 매력 포인트다. 안전한 rx 롱바디 손내는 기존 베이스작과 동일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V6 자연후끼 3456cc 가솔린 엔진에 모터를 얹었고 변속기는 무단 CVT다. 전기모터 구동력까지 더해 총 313마력을 일으키는데 연료 효율성은 롱바디여서 12.8km 리터에서 손해를 본 12.3km 리터다. 풀타임 4륜 구동으로 바퀴를 굴리며 하체를 떠받치고 있는 서스펜션은 개선됐고 강성도 증대했다. 또 ERX450HL에는 E4 시스템 사륜 구동이 채택돼 미끄러운 노면을 주행할 시차량의 상태에 따라 후륜의 토크를 최적으로 배분할 줄을 안다. 이외 다양한 편의 주행 안전 사양들도 롱바디답게 꽤 꼼꼼하게 반영돼 있다. 이중 기본 장착된 렉서스 세이프티 시스템 플러스는 총 4가지 예방 안전 기술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낸 부분이다. 긴급제동 보조 시스템의 차선 추적 어시스트, 다이내믹 레이더 크루즈 컨트롤, 오토매틱 하이빔 등이 장착돼 있으며 사각지대 감지 모니터와 후측반 경고 시스템도 기본이다. 다이내믹 레이더 크루즈